아...SRM을 다 왔는데 딱 한 번 더 꺼려가지고 집에서 기아실로 20분 거리 로컬로 20분 거리에서 바다 타고 한정근에 와서 여긴데 드디어 먹어보네 도현이가 나한테 브로클랜벨을 먹고 난 브로클랜벨을 먹었으니까 브로클랜벨이 더 맛있다고 했으면 맛은 봐야 되니까 아... 테이블이 없구나 일단은 포장해야지 일단... 근처스러워서 그러는가? 근처스러워서 그러는가? 그냥 쭉 야타 안에 근처스러워 일단은 일단은 대담은 인터넷 조금만 되는거 아니겠지 일단은 다 왔습니다 이 그림 센터를 여기인데 이 밥도 가만히 뭐야 일단 뭐 있어? 너무... 오늘 오랜만에 미흡방을 즐거운 것 같잖아 물론 항상 저렇게 있겠구나 뭐에 하여튼 오늘 제 치마에 나왔습니다 좋겠습니다 공도와서 엘사벨이 갔다가 그 뭐냐 엘사벨이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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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면 해야돼 그냥 거기서 이제 페이터가 와서 멀고 차별나는 집으로 안 만나서 일단은 그냥 돌아가고 싶어요 그냥 돌아가서 엘사벨이군 오 오늘 사사들 마스크 쓰고 있으니 마스크 벗었네? 통화 많이 말했던 그런 이미 짐의 것 같은데 일단 돌아가서 먹겠습니다 짬뽕 시켰는데 너무 세물짬뽕 기가 막히네 음 맛있었냐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옆에 짬뽕쥬기랑 한옥찌꺼 김치 김치에 해물주면 넣어줘야 돼 이거 진짜 맛있어 대박이다 김치전의 오징어 듬뿍 안녕하세요 컨디션도 안좋은데 컨디션도 하고 인터뷰 집도 잘 구하고 핸드폰 용량도 잘 비워가지고 일단은 편집하고 해서 일단 나왔어요 일단은 지금 연주하는거 좀 더 찍어야겠다 그래서 일단 끊겠습니다 원래 수불러 옆에 떡이 여기 수불러 밑에가 가운데 보이는 떡이가 여기서 음악소리도 되는거에요 안돼 나 이쪽으로 안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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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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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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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를 끓여러붙 소개를 끓여러붙 소스 소스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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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